다음은 조례에 의한 재임 인정 여부입니다. 이 쟁점이 나오면 앞에 있는 쟁점인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 가능성 견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극령된다. 조문 활용법도 나중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한 재임 가능성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일반 규정에 의한 위임 근거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법령상 위임 방식에 위배된 조례의 효력인데요. 법령상, 이 법령에서는 보면 위탁 규정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재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재임했다. 그럼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임 방식에 위배됐기 때문에 조례는 무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위임 방식에 조례된 이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한 법규명령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취소 사회로 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회로 봅니다. 근거가 조례가 더 상위 규범이고 규칙 개념이 헌법 107조 예약에 따르면 상위하게 쓰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명백성이 없으니까 취소 사회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